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 고집이 센 분이다 언젠가 청와대 모임을 마치고 나온 정계와 관계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한 원로의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등 한국의 현안 과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를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년회견장의 대통령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 한 번 입력된 정보는 좀처럼 수정 보완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이나 합리적 추론 과정 등을 대부분 사람들은 동원하게 되는데 문 대통령은 특별하게 그런 과정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득이나 설명이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옳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펼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실수나 실책을 인정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검찰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항명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초법적 권한이고 권력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단은 큰데 대통령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100% 틀린 겁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뭐라고 하든지 관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짐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야 이런 주장이 대통령 발언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면 대통령이 한다 검찰청법 제 34조 1항에 법률로 딱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인사권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나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법적 사항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문이 법률로 명시된 것은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이후 관례로 완전히 자리 잡아왔죠 관례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든 뒤에 대검의 의견을 물어서 보는 것이고 또 대검의 의견을 그런 회의는 제3의 장소에서 한다 이런 관례나 관행이 그동안 쭉 이어져 온 것이죠 2004년부터 그러나 문 대통령은 두 가지를 들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 겁니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하면 따라야 할 일이다 30분 주고 30분 전에 아무 내용도 없이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그건 당연히 요식행위라는 것을 누구든지 아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전혀 대통령 판단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대통령이 대단히 불편하지만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도 아니고 대검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립적이고 훨씬 더 보완이 유지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은 다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겁니다 이렇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것을 비난한 것은 그냥 터집잡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통상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를 논의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것은 터집잡기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서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것은 전례, 관례, 절차적 정당성, 법적 정당성 이런 걸 문 대통령은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차가 정당해야 되죠 법적으로 정당해야 되죠 관행을 준수해야 되죠 이런 게 전혀 문 대통령의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사례들이 속주를 하는 거죠 이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죠 이번 건뿐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너무 많은 시간을 조국 사건에 투입했다 그것을 불편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다가 계속 파면 파면 까면 깔면 양파처럼 계속해서 사건이 나오는데 그럼 그걸 그 중간에 덮어야 되냐 이야기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죠 대통령 말씀 들어보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면 수사의 공정사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설득력이 없는 거죠 사회적 이슈 사회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검찰의 엄정한 수사 과정에 수사건이 절대 되지 못하거나 피위사실 공포가 이루어져서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 근안이 형상되는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계획이 요구되는 것이 그거는 청와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이를 참지 안 하고 있다 끊임없이 청와대와 법무부나 이런 데로부터 오는 수사 개입에 대한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무릎 쏘고서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항상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파면팔속 점점점점 더 비리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덤냐 결론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의 시사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일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일그리는 노력을 하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을 신년 기자회견에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무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을 되돌아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단히 경직적이고 완고한 성향의 인물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판단과 달리 시중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의 민심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지 알고서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중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행보 말과 행동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가 하니까 권력의 독주로 받아들입니다 권력의 폭주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이 나라를 상당 부분 망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씁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퇴임 이후에 잊혀진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